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삶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편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심령을 평탄케 하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도 하겠습니다 심령을 평탄케 하는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우리 세례의 요한에 대한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글소의 왕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대한 상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훈련을 받는데도 신기하게 가정에 갈 때 또 직장 현장에 갈 때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황폐해져가지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네 가지에 대한 밭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가 땅에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기가 필요한데 영적으로 습기가 없다는 것은 예민한 사람을 말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사람일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심령의 상태가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평탄하게 되면 어떠한 응답이 오게 되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삶 속에서 그리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빌리퍼소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휘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의 상태가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또 응답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심령의 상태가 그 심령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의 담비가 내려지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미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와 같은 심령과 치유입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와 같은 심령과 치유입니다 이 골짜기 같은 심령이라는 것은 상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낙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1기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낙심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골짜기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낙심될 일이 아닌데도 낙심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처럼 업다운이 심해지는 것이죠 결국 상처를 가지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게 될 때부터 귀신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들이 말했던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이라는 말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15년 동안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사항 속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를 실패했다고 동생을 죽인 것도 맞지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짜기 같은 심령이 메어지고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절대의 주권이 인정되고 믿어질 때 이 상처들이 메어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면 그가 받았던 상처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이란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들과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란 것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서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영적으로 재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골짜기 같은 심령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조금씩 그 상처들이 메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과 같은 심령과 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과 같은 심령과 치유입니다 이 상과 같은 심령이란 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이 상처를 보금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부가 이 부부가 바나바에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 중지자인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헝돔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똑같이 밭을 팔아서 헝돔을 했는데 잘못된 동기 때문에 하루에 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 상처를 메우기 위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원죄이면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 사단은 교만한 생각을 넣어서도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후에 반드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 너무 잘한다 또 너무 잘했다 너무 당신은 중요한 전도자다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과 같은 심령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노마서 12장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면 교만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시간표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우리 7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그때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높아진 산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산과 같이 산과 같은 심령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굽은 길과 험한 길의 심령과 치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굽은 길과 험한 길의 심령과 치웁니다 이 굽은 길이란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험한 길이란 것은 실패의 의식 속에 빠져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력이 생기고 성공을 하는 순간부터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눈이 예리이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는 말을 하는 것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 자체를 안 믿는 것을 전제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때문에 생기는 굽은 길은 의심이고요 교만 때문에 생기는 굽은 길은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험한 길 속에서 실패의 의식은 뭐든지 하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굽은 길이 고자지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여우사서 우리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굽은 길이 고자지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갱신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의식의 작은 돌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굽은 길과 험한 길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글씀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신경이 평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보이기 시작됩니다 나의 과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하도록 만드신 발판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의 각오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주신 것이 갈등 속에 빠져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라고 갈등과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연처럼 주의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주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심령을 평탄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말씀해 주십시오